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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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거운 고민은 힙합 가벼운 고민은 더더 힙합 힙합하는 두남자가 함께합니다 힙합상담소 힙합 힙합상담소 시간인데요 코드콘스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역하다 오셨어요 방역스타일 알았어요 짜증나네요 오늘 근데 댓글들이 다 웃기네요 김유진님께서 코쿤님 오늘 입은 고추냉이색 오비 잘어울려요 김진아님께서 코쿤님 오늘은 얼굴에 교통체증이 있으시네요 이수미님께서 어 뭐야 혹시 밖에 비오나요 김유비님 코쿤 코딱지색이네요 이렇게 그니까 옷이 코딱지색이라는거죠 제가 아니고 비슷하죠 뭐 코딱지요 코딱지요 제가 최근에 사서 택도 오늘 떼고 되게 좋아하는 옷인데 하하하하 오늘 아침 7시에 처음 입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동안 못보겠네요 평점이 4.0점 밖에 안나오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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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